자 설치부터 해볼까요 공식문서에서 인스톨레이션 저는 home 디렉토리로 가서 js-projects 라는 폴더로 이동할게요 이 폴더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물어보는데 저는 site2라고 할게요 네 뭐 프로젝트 이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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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src 쓸게요 엔터 하시고 mlaut 사용한다 yes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요거를 만들어야 겠죠 자 리포지터리 만들었구요 현재 연결된게 없고 자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자 자 자 자